올 9월 르노삼성 자동차는 수출을 포함해서 총 14,747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중 내수는 4,401대 그리고 수출은 1만 346대로 수출이 훨씬 더 큰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의 9월 자동차 판매량 중 XM3의 판매량은 내수와 수출을 더해 총 1만 237대로 약 70%의 물량이 XM3로 몰려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차량은 QM6로 내수 2,833대, 수출 1,156대로 QM6의 판매대수는 3,999대였습니다. 그렇다면 XM3와 QM6의 총 판매대수는 1만 4,236대가 되며 이는 9월 르노삼성 판매대수 중 96.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르노삼성에서는 이 두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은 아주 판매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M6조차도 고작 156대밖에 팔리지 않았고요. 참고로 쉐보레의 말리부도 126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이 두 차량이 모두 국내 생산 차량인데 이 정도로 외면을 받아야 하는 차량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르노삼성도 이 판매량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잘 팔리는 차량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QM6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빠른 결정으로 가솔린이나 LPG 모델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느 정도 판매 방어를 했었고 그리고 르노삼성이 지리자동차 그러니까 볼보와 폴스타에도 들어갈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부산 공장에서 르노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MOU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르노가 다른 중국차 업체와 손잡고 전기차를 공개하기도 했었고 제 채널에서도 살펴본 바 있어서 아마도 지리자동차 플랫폼의 르노 전기차가 충분히 부산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르노삼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XM3도 QM6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보다 좀 더 빠르게 소형 SUV 하이브리드 차량을 투입함으로써 국내 판매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도미닉 신요라 르노삼성 사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에 XM3 하이브리드 차량을 국내에 출시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의 관계자의 입에서 XM3 하이브리드의 국내 출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미닉 신요라 르노삼성 사장이 직접 언급했으니 XM3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내 출시 가능성은 사실상 확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르노삼성 XM3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니산의 1.6 엔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연비가 리터당 20kg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6 MPI 엔진을 바탕으로 제작되기에 1.3 터보 모델과의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해 보는데요. 물론 1.6 하이브리드 모델이 1.3 터보 모델보다 비쌀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XM3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가 드디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러면 XM3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약 1200유로, 우리돈 150만원이면 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1.6 하이브리드는 유럽에서 이테크145로 불리고 이 차량은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1.2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트렁크 밑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제2의 엔진으로 불릴 정도로 36kWh의 E 엔진이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고전압의 시동전압기가 따로 적용되어 총 2개의 전기모터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1.6 하이브리드는 최대 3km까지 EV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고 시내 주행시에는 80% 이상 전기모터가 관여한다고 합니다. 회생제동이 가능하고 일정속도 이상이면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최고출력은 145마력으로 기존 1.6 엔진보다 20마력이 더 높은데 연비는 오히려 40%가 1.6 모델보다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WLTP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리터당 20.8kg입니다. 기존 1.6 모델 대비 최대 4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국내 XM3 1.6의 연비가 리터당 약 13.5kg이니까 이 연비에서 40% 정도 절감한다면 리터당 20kg가 넘는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수치로만 본다면 연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출력도 1.3 터보와 비슷한 145마력이다 보니까 기존의 1.6 모델보다도 20마력이 더 높으니 상당히 시장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현재 XM3의 풀옵션 가격이 한 2700만원대니까 한 2900만원대로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좀 경쟁력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려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니산의 HR16DE 엔진 계열입니다. 바로 지금 판매 중인 XM3 1.6과 동일한 엔진 계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내구력이 보장된다면 사고레 엔진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145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량의 내외관 영상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